안녕하세요. 저는 28살 김동규입니다. 플랫폼에서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고요. 경력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남보다 1초라도 빨라야 좋은 코를 잡을 수 있기에 휴대폰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시간도 달라지고 요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 고침할 때마다 계속 눌러줘야 되고 플랫폼 대리운전의 경우 요즘 말로 하면 순간 삭제라고 순삭 순삭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놓지 않고 보는 편입니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선생님, 대리기사입니다. 혹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오늘은 운이 좋게도 시작하자마자 장거리 코를 잡았는데요. 아, 지금 깜빡이지? 네, 네. 얼마나 했어요? 6개월. 운영 경력은? 2년 정도 됐습니다. 운영할 수 있겠어요? 네. 설명이야, 설명. 네. 제가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박진룡입니다. 저는 플랫폼 위에서 택배 배송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 박진용 씨가 도착한 곳은 일명 캠프라고 불리는 한 물류창고입니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물건을 배송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한 플랫폼 배송업체에서 직원 대신 건당 배송기사를 모집할 때 진용 씨도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받은 물량은 69개. 일반 상품은 850원이고요. 신선 박스는 1050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 진용 씨의 배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배달 위치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데요. 오늘 비가 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고객한테 이걸 아침 7시쯤에 문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배송을 했다, 이 앞에. 문 앞에 뒀는데 이처를 모르실 경우. 그리고 증거. 내가 배달을 했다는 증거. 우리나라 하루 평균 배송량은 무려 300만 건. 현재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플랫폼 배송 서비스 기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주간 배송보다 건당 수수료가 높은 심야 배송은 배달 지역 간 거리가 멉니다. 새벽 6시 40분까지 마감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죠. 어떻게 이걸 다 찾는 거예요? 아, 적재할 때 기존에 어디 어디 있다 두는 걸 다 보고 하기 때문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배송 순서에 따라 물건을 싣는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물건을 배송할 때마다 쌓이는 건당 수수료. 상품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신경 써야 하는 건 배송 실수인데요. 작은 실수도 별점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페네틱 3회가 먹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달 정진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5점 만점에 4.75. 플랫폼 배송 서비스에선 점수에 따라 별점이 매겨집니다. 이 점수는 업무 배정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빠는 좀 받는 것 같아요. 점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부담감을 느껴요. 고절 출신인 진용 씨에게 플랫폼은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단가가 내려갔고 배달 수량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더 수입은 더 떨어진 상황이에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끝난 심야 배송. 심야 배송을 해서 버는 건당 수수료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은 수준. 하지만 이 돈이 전부 수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부담되는 게 아무래도 연비 때문에 보통 하루에 250kg 정도 달릴 수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이틀에 한 번 걸로 5만원어치는 거예요. 이 비용 같은 건 다 본인 부담이에요? 네. 개인 부담입니다.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는 물론 일하다 사고가 나도 개인의 책임입니다. 일을 하며 알게 된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 나이도 성별도 다 다르지만 저마다의 사정으로 플랫폼에서 배송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들이 만나면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비방부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긴 한데 제일 나는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야. 단가가 떨어졌다는 거.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 너무 많이 떨어졌어. 팝 떨어졌어. 팝 떨어졌어 진짜. 그래서 고민하게 돼요 자꾸. 경쟁은 심해지는데 단가는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전보다는. 최근 플랫폼 배송 서비스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면서 단가가 낮아지고 있지만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6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5만동이잖아. 5만동. 5만동이야? 6층이 있으니까 계속 습고 있다가. 6층인데 가대신 부분을 안 하냐. 내일도 배송을 하려면 오늘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배송 플랫폼에 등록된 사람만 10만 명. 이 중 하루 채용 인원은 5천 명에 불과합니다. 하루하루가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신청하고 기다리고. 우리 노가다 하시던 분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자기만을 데리고 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기다리다가. 아무도 안 데리고 가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배송 물량에 따라 고용 인원이 정해지는 플랫폼 배송 서비스. 진용 씨는 과연 내일도 일할 수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노동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월급이 아닌 건당으로 수입을 얻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을 잠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노동 시장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던 1997년은 어땠을까요? 정부가 긴박한 외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MF의 경제 위기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현재의 고용 상태에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한국 사회엔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주화 비율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이 건당으로 거래되는 플랫폼 노동시대를 열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이 이끄는 4차 산업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임시 근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감을 받아 그때그때 일하는 비정규직 형태의 노동자로 공유 택시 운전자나 앱 배달원들이 대표적인데요. 저는 26살 김수양입니다. 플랫폼 위에서 메이크업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죠. 쉽게 말하면 그냥 프리랜서로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프리랜서 메이크업 전문가인 수양 씨는 최근 재능 공유 플랫폼에서 메이크업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안 기다리셨어요? 괜찮아요? 색조어 주로 쓰는 거를 가운데에다 놔주시고 그리고 많이 안 쓰는 거 내가 잘 못 쓴다 이런 건 이쪽에다 놔주시면 돼요. 플랫폼에서 고객이 상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맞춤형 수업. 수양 씨의 수업은 수업 내용과 시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혹시 메이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아 메이크업이요? 메이크업? 메이크업으로 돈을 번 거 아니면 아예 시작을? 시작한 거? 시작한 거? 저 15살 때부터. 15살이요? 중학교? 중학교 2학년? 재능 공유 플랫폼에 등록된 프리랜서는 약 2만 명. 이곳 역시 선택을 받는 건 소수입니다.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여러 분이신데 직접 받기 전에는 어떤 분이신지 되게 판가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리뷰 평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하는 것. 상위 10%만 선택받는 재능 공유 플랫폼. 이곳에서 일거리를 얻는 수양 씨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 남긴 별점입니다. 별점 몇 점이요? 5입니다. 만점이요? 네. 후기가 40개이고요. 후기로 개수가 많으면 좋겠네요. 좋은 내용으로? 좋은 내용으로 많으면 좋죠. 나쁜 내용으로 많아도 좋아요. 후기를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선 이렇게 돼있으면 상위에 뜨니까. 개수가 많으면 상위에 뜨는 거죠. 후기 개수가 많으면. 근데 이제 별점이 높으면 제일 먼저 뜨고. 높은 별점을 받기 위해 수양 씨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대여 공간 지불료를 제가 낸다든지 아니면 술장료를 아예 빼드린다든지 뭔가 리워드를 계속 드리고 있죠. 그렇게라도 유지를 해야죠. 안 그러면 별점이 테러를 맞으니까. 전 내일 만약에 수업을 가서 1점짜리를 받거나 반점짜리 별점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마 평균 점수가 4점, 4.5점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후기가 하나라도 잘못 달리면 저는 완전 이미지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인데. 노동자가 상품처럼 별점으로 평가받는 플랫폼 세상. 그렇게 별점이 달리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별점이 매겨지는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는 약 54만 명으로 그 수는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플랫폼 자본주의 토요일 오후 출근 준비 중인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박정훈이라고 하고요. 플랫폼 위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대학 졸업 후 여러 활동을 했던 박정훈 씨는 주매마다 플랫폼 음식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보다 근무 시간이 자유롭다는 게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여기도 껀당 수입을 얻는 플랫폼 음식 배달. 한 껀당 돈을 버는 스템이고 한 껀당 3천 원씩 되는 건데 이게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는 스템입니다. 방금 3천 원짜리가 뜨는 거예요. 1초마다. 왜 이렇게 빌려? 왜 이렇게 빌려? 가게가 늘렸나? 아... 한 껀당이라도 더 배달하려고 서두르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음식 배달 노동자 역시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별점으로 평가됩니다. 정훈 씨의 별점은 5점 만점. 콜 수락률, 배달 완료율, 약속 시간 내 도착률이 모두 반영된 점수입니다. 별점이 낮으면 자신들이 볼 수 있는 콜의 양이라든지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트레스죠. 정말 똥콜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피걱거리가 수십 킬로, 2킬로, 3킬로 되는 것도 일단 이거를 받지 않으면, 거절하면 평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억지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플랫폼 배달 노동자는 약 20만 명. 늘어난 숫자만큼 별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는데요. 평가가 좋아야 좋은 코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투거리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 동네에 4, 50명 정도 로그인시켜놓고 먼저 뺏어가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거예요. 공료가 아닌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경쟁상대인 거죠? 네, 경쟁상대인 거죠. 최근 건당 배달 수수료가 떨어지면서, 분초를 다투는 배달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을 벌려면 1시간에 최소 3건 이상은 배달해야 하는데, 이것도 나름 노하우와 운이 따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1시간에 하나만 가게 되면 생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개 찍어야 됩니다. 이 판에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늦은 밤. 쉼없이 달리던 정훈 씨의 오토바이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음식점 주변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정신없이. 80km 정도 달리죠, 평일에. 이거는 좀 적게 달린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치소. 치소? 네, 치소된 거고. 온기가 가득한데. 네. 떡볶이. 떡볶이. 나름의 꿀코스였는데. 마지막에 갔던 곳이 코앞에서 취소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배달이 너무 늦어져서 취소를 한 거예요? 네, 취소를 해가지고. 배달에 주어진 시간은 평균 15분. 취소된 배달료와 음식값은 정훈 씨 목 씨입니다. 배달 씨 갖다 주나요? 아니면 버리나요? 제가 먹으면 됩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은 약 152만 원. 올해 최저 월급인 179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플랫폼 노동자의 건당 수익 또한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배송 서비스 뒤에는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내몰린 배달원들이 있습니다. 기정규직, 임시직, 초단기직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고 있는데 노동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건당 3천 원의 돈을 벌기 위해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은 휘말리는 초단위 경쟁. 죽음을 부르는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오토바이 배달 사고만 1,800건에 달합니다. 일을 마친 정훈 씨가 천원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플랫폼 배달 도중 오토바이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던 학생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6개월 만에 의식을 되찾은 아들.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는 끊이지 않지만 업체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산재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은 건수가 배달 사고로 인한 죽음입니다. 국내 최대 배달의 배달의 민족이 독일 기업 DH에 인수됐습니다. 인수 금액이 무려 5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새 요금 체계의 논란이 일었던 배달의 민족. 소상공인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홈수로 수수료 부담을 크게 늘렸다며 반발했는데요. 국내 1위 업체 배달의 민족이 노동자들이 받는 배달 수수료를 매일매일 바꾸면서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월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안전한 일터와 공정한 요금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그동안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를 중계만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의 처우는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기업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양 씨가 오랜만에 어머니의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미용사인 이경화 씨는 그녀의 어머니이자 수양 씨의 남다른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봐준 대선배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길을 걷고 있지만 모녀가 일하는 방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중에도 휴대폰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수양 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던 케이스고 그 취업 길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었어요. 전문대 졸이 아니면 안 돼요. 몇 년대 졸이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것도 많았었고. 그렇게 조금 다 정해져 있는 것들만을 가야지만 확신을 받는다는 게 좀 힘들었었죠. 지난 10년 말은 못했지만 고졸이라는 이유로 참 많은 일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도 얼마나 재밌냐 너. 얼마나 불안했겠냐. 회사 그만두고. 일거리 없고 했을 때. 작년인가 언젠가 되게 힘들었잖아. 그치. 근데 말 못했을 거고 엄마한테도. 뭔가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많이 안 좋아. 나 눈물 나려고 해요. 내가 서울에서 얼마나 힘들을 것 같아. 되게 너무 고맙죠. 그런 거 생각하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누가 보면 시집 가는 날인 줄 알겠는데 신부들이 그렇게 오는데 시집 가는 날이 메이크업 받을 때. 야 난 늘 시집 가는 날이 안 오거든. 수양 씨는 플랫폼을 통해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올게. 진용 씨는 낮아진 배송 단가 때문에 플랫폼 음식 배달일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마찬가지일 거야. 이게 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난 이 일을 하고 싶어. 이 일을 열심히 해야겠어. 라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정훈 씨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라이더 유니온을 만들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구나. 그것의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노동이 변한다. 직업이 변하고 있다. 당신들도 예외가 아니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플랫폼 위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그들의 별점 인생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한 분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인원은 마음... 자기 일의 이해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3,000원을 위해서 독학의 거리를 누비는 동안 어떤 누구는... 날씨 대책 마련하라. 날씨 대책 마련하라. 나이더를 존중하라. 나이더를 존중하라. 나이더를 존중하라. 나이더를 존중하라. 날씨 대책 마련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